전화문기장 어디 서울에 연천 거기는 비 많이 안왔어? 잠시 후 왼쪽으로 주행하세요 약 500m 앞 시속 80km 이동식 과속단속구간입니다 문상 드리고 나오는거에요? 아니면 사장님 사장님도 모친상 모친상 알아서 내일 발인까지 보고나오는거에요? 개매장이 큰일 하네 아이고 아이고 잘 보이시고 또 통화자고 네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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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가 엄청 막힌구나 100만년만에 전화드린 재석 정맹 와우 라온 라온 정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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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하십니까? 문자가 들어와세요. 아직 못했습니다. 그렇구만요. 비 멈췄어요. 여기는 전주는 안 온데요. 전주는 서울은 이제 조금씩 소강상태라고도만. 이제 여름 시작이네. 휴가철 시작. 이제부터 시작. 이제 휴가 시작이고 여름 시작이고. 이제 가야죠. 안 아쉬워드리겠습니다. 네. 안 아쉬워드리겠습니다. 이제 가야죠. 옥천아이시죠. 여기 옥천아이시죠. 여기 옥천아이시죠. 여기 옥천아이시죠.